한 후보에게 그야말로 고소왕이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저에게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법무부 댓글팀 고소로 물타기가 되겠냐며 저는 줄기차게 법무부 밖 측근의 개입이라고 말했다면서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이런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고 했을 때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. 이런 식의 확인을 해준 것들은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기록이 있습니까? 만약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비화된다면 제 핸드폰은 얼마든지 공개해야겠죠. 참고로 저는 아이폰입니다만 비밀번호를 6자리만 씁니다. 그래서 수사기관에도 적극 협조할.